그래도 저는 제 아이가 좋은 대학교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로서 아빠로서 다짐하는 게 다섯 개 있습니다 두 번째 다짐은 아빠의 바람에 맞춰서 제가 노력하는 겁니다 제가 노력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인류대, 의대 이런 데 빼놓고요 인설하고 수도권 근교의 대학교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제가 진짜 잘 알아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지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무조건 공부해라라고 물아붙이지 않고요 제가 먼저 공부를 하려고요 그래서 아이의 그때그때 연령에 맞춰서 그리고 그때그때 학업 수준에 맞춰서 적절한 학업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공부에 대해서 제가 계속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부는 제 블로그와 이 영상 채널에 차곡차곡 올려놓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의 두 번째 다짐은요 아이한테 무조건 공부하라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먼저 제가 아이한테 바라는 기대에 맞춰서 제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드립니다 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